안녕하십니까. 우드리언 이현진입니다. 제가 지금 파라가이에 이렇게 빅토리아 틴버스라는 회사에 저희 기계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 회사가 원래 제재를 해서 목재를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이번에 가구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계가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됐고 지금 시운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 기계를 시운전을 하는데 처음으로 바비오, 제라우드, 그 다음에 쌍에 이 두 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이세요. 이 회사에 7년을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의 통역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너무 감사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계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고 계세요. 우리 기계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기계가 이제 한국인 스타일의 제품. 그래서, 그때 그 화면을 찾고,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다른 마침내. 그때, 그 화면을 찾고, 그리기 시작했고, 그 화면을 찾았을 때, 그 화면을 찾았을 때, 화면을 찾았을 때, 그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싶었대요. 그리고 지금 다른 기계들을 봤는데 이 기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예, 선택을 하게 됐군요. 온지에 온지 미우 온지 미우가 있었을 때 일카날로 유튜브 아, 유튜브 유튜브로 유튜브를 알게 됐어요. 굿, 굿. 어, 쌍혜. 쌍혜는 유튜브를 언제부터 봤어요? 뭐 유튜브? 어떻게 보면 ». 끄메사 district에서 유튜브입니다. 예, 아,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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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시그에서 끄메사 쪽. 3개월. 저는 유튜브를 보고 시작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여기서 네. 기대를 지금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먼저 이 제품이 도착되고, 어떤 제품이 도착되어? 첫째 제품이 어떤 느낌인지? 정말 인프레이션이 있다면, 이 제품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 pande이 좀 더 빠르고 너무 정교해서 너무 정교해서 말은 조금 붙였는데 굉장히 정교해서 빠르고 빠르고, 오케이. 상해, 상해. 어떤 타입을 이용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차이가 달라요 앞으로 이 기계를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근데 사용을 막상 이렇게 며칠 해보니까 어렵지는 않은지. 무슨 우자 4, 5지야. 테스트, 페이스, 많이 디피시오, 파슬리오. 에 무이도 파슬리아, 에 무이도 파슬리아, 에 무이도 파슬리아. 을 고잇다, 도와스코자, 그 보기 파슬리아 마키나. 굉장히 쉽고 좋대요. 빠르다. 굉장히 쉽대요. 극이로 그 마키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고, 쉽고. 에 무이이이이이이이의이이입니다. 에 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입니다. 이 마키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대요. 아 쉽다. 굿. 어, 제 라우드, 제 라우드한테, 목공을 행진을 얼마나 되는지. 그새 마시네로 깜또 안있더라도 보였어요. 지금 11년대 때요. 개인적인 작업실은 갖고 있는지요. 파츠콜라 파브리카 때요. 어디에 있는지. 아슨성. 아슨시온이 이 파라가이 수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장비들. 그치 기존에 목공을 하면서 하던 장비들 이 좀 위험하지 않았냐. 네. 너기omes 전 duh 기조가 보이시죠? 아Qué dumbbell elemento 그제 제가 제 kullan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mayord Andre disparities. 근데 이거는 지금 위험한 것보다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에요. 좋다는 거에요. 오이 굿 굿 굿 굿 굿 굿.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저희 우드리언 리언머신으로 정말 훌륭한 목공 장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 마틴을 사용하면 이 마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마틴은 더 훌륭한 것입니다. 네, 이 마틴은 더 훌륭한 것입니다. 네. 좋은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우리 우드리언 머신으로 요렇게 각각 다른 풍의 가구 기계를 만들어 봤는데 요렇게 악세사리하고 느낌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죠. 여기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죠. 뭐지 그 영상에서 일으신지 이런 거에요? 어떤 음악이 되는게 그렇게 하는거에요? 이 마틴은 한 번에 버티는 여러 종류의ags 이렇게 하자마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쉬운 처음에 마키너를 만들었군요, 이걸 해보고, 너무너무 좋대요. 처음 봤어요 이걸 아이가. 그리고 쉽대. 만드는 게 참 쉽대요. 이 마키넬의 저의 어떤 것인지, 아이가. 아이가, 저의 마키넬이의 도너와의 도너가, 마키니의 도너와의 도너는 이런 것입니다. 프레패트, 프레시션, 퀄리다지 제품이 너무 좋다는거에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는거에요. 퀄리티가 높다는거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이 회사의 앞으로 목공을 책임질 분이 아마 여기 제라우드라는 친구 같고 그 다음에 제라우드를 보조를 하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친구 요 쌍애인거 같아요. 요번에 같이 우리 이사님하고 이렇게 이 친구들을 교육도 할 겸 요렇게 작품을 몇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나무 이름이 뭐라그랬죠? 아가로브. 알가로브. 알가로브. 아 목재... 그냥 하두두의 대명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목리가 정말 아름답고 목재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여기 기후가 그래서 그랬는지 심재와 변재의 어떤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질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구를 만들어 놔도 별로 그렇게 하자가 많이 나는 그런 목질이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나무로는 한국에서 마음대로 못쓰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목재가 지천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예. 저라도. 이런 나무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떤 논쟁을 모르겠어요. 네. 그 나무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나무로는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 친구는 나무 자르는 곳에 산속 정글에서 있던 애예요. 정글에서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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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에서 가구 장임이 된거예요. 가구 장임이 된거예요. 네. 오케이. 나무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라에 입을 수 있는거예요. 이 supreme 내장이 더 바쁘다 더 바쁘다 멋져 바쁘다 storm 아멘